이게 무슨 말이야? 누나 핸드폰에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야? 손을 두 번 댔더라고. 그러면 지운 파일이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네? 아예 다른 걸로 갈아치워버렸으니까. 그거 무슨 파일이야? 녹음 파일. 녹음 파일? 우재환 변호사님. 그날은 저도 정신이 없어서 뱉던 기억이 없네요. 범인을 잡는다고 몸을 다 날렸으니 그 와중에 날 봤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상담받으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돈 벌 생각 없나 해서 왔는데. 예? 연쇄살인범 잡은 진짜 영웅 아닙니까? 변호사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목격자도 있는데. 용건만 말씀하시죠. 뭐 법률 상담이나 소송에 관한 용무가 아니시면. 돈 될 만한 거 가져왔거든요 내가. 그날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요? 변호사님 화려하게 아주 생생하게 담겨있던데. 저거 들이밀고 한 5억 받아내서 2억 5천씩 판딩합시다. 아니면 10억 받아서 5억씩 나눌까? 이 진짜네. 우리 형이 목숨 걸고 잡았네. USB 빼. 이러시는 거 공갈 협박에 해당됩니다.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래봤자 콩밥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쪽은 와장창 무너질 텐데. 장난 아닌데요? 완전 날라다니네. 그만 보고 빼라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솔마 남태영이? 남태영이 누나를? 남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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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영이